오오오오~~케 여 lend드 네! 안녕하세요, 연정이입니다. 제가 웹툰 신부가 필요의 OST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와, 그래서 발매를 기념해서 제가 찬 라이브를 들려드릴건데요. 어... 이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와아이! 흐흐흐흐흐 얍 네 안녕하세요 연정입니다 제가 웹툰 신부가 필요에 ost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아 그래서 발매를 기념해서 제가 찬 라이브를 들려드릴건데요 이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o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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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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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